안녕하십니까 원샷올리에 오늘 이천에 있는 비승대 체력 달랑장이 왔습니다 오늘은 또 이 친구들과 같이 즐겨보겠습니다 나이돌 두바퀸데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먼저 같이 치는 거 아시죠? 네 마루입니다 겸손 마루 겸손하지 않은 겸손 마루 검블 마루입니다 검블 그리고 저 원샷올리에 주의장 입니다 자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고고 대가리 1,2,3,4 아 앞에 거 내가 2번 자 편 먹고 하는데 편 먹고 하는데 같은 편은 첫 홀에 좌탄 우탄 하겠습니다 좌탄 우탄 기준이 티박스 기준인가 홀 기준인가요 티박스 기준 합시다 티박스 기준은 4탄 우탄 아냐 애매한 데가 있어 어떨 때는 어 가운데야 가운데야 가운데 애매합니다 이거 애매합니다 이거 어이구 어이구 거의 결정된 거 같은데 근데 마루도 4,3 마루야 얘가 잘하면 우측 보고 칩니다 맞잖아 이거 봐 나갔습니다 어 들어왔다 자 대충 편은 정해진 거 같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4,3 마루 거의 편 정해진 거 같습니다 아니 내가 싫어? 아니 우측 할 예가 근데 같은 편을 먹으면 같은 편 먹으면 안 되는데 죄송하겠습니다 아니 정상은 OBT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냐 아냐 나간 기준이요 아니 정훈이가 내가 싫은가봐 야 넌 그 넓은 데서 잘 치는 놈이다 아니 어? 야 너무 야 쭈리장 우리 큰일 났다 얘네 팀 9894요 몇 개 줘야 되냐? 와 9894 하면 우리 9개지 9개 아니 더 되지 우리 8989 14개 와 어렵다 어려워 그렇지 14개 어려워 또 편의상 가겠구먼 안 되겠구먼 이거 삼겹살이야 살았어 살았어 저거 빨간 거 아니야? 살았다 아냐 빨간 거 있어? 빨간 공 아니야 저기? 아니 나갔어 나갔대 그 몇 번 바운스가 된 거야 죽기라도 해야지 돈 떠서 사주지 다 깨끗해질 줄 알았어 나이스 아이고 덮어졌습니다 나이스 어 짧았다 포대야 포대 좀 잘받네 응 어 잘 올라갔습니다 스리어 오오오오 오오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유 분위기 좋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가수 2번 홀은 로컬로 되어있습니다 5번 아연까지 들어가면 안됩니다 330밖에 안되니까 오케 벙전 그냥 써라 아니 왜 오른쪽 광관은 봤는데 어 소리 났다 가봅니다 따라갑니다 어우 깔끔합니다 그건 싼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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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 어 잘 쳤습니다 일단 날아가는 것만 봤어 잘 갔어 잘 갔어 뻥전 우와 글자 뭐 조기맞고 야 일루 튀었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이거 오 자 칩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이게 우르막이라 잘 안보이는데 어 그리니에 다 올라가서 치셔도 되요 아 쳐도 된댑니다 굿샷 나이스 끝까지 갔다 야 올 오 뒷땅 아 탑핑이 따그라 따그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나이스 아까 왼쪽 나이스 나이스 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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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튕겼다 그릴 오른쪽 오 쎄다 아이고 50m 꼬 끝에 동시에 하나 짧고 둘 길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리입니다 난리 어허 이거 뭡니까 이거 버팅해야겠다 야 어허 이거 뭡니다 이거 나이가 안좋아 안좋아 맞아 너무 세 아 너무 세게 쳤어 고마워 어디갔다 야 처럼 많이 쳐 많이 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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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들어가나 오오 아까비 아까비 따블 야 이거 따블 야 이거 따블르라 이게 4번? 5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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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왼쪽이죠 네 왼쪽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 보기 보기 야 우리집 보기 보기 나이스 네 오케이 나도 보기 네 나도 보기 아기 배판이 하하하하 배판에 당했어 아 뭡니까 아 아 이거 왔다갔다 힘들었습니다 아주 고마워 3번을 버디이벤트 야 각자 천원씩 매해 오 오 돌았어 돌았어 올라가냐 나이스 아이고 됐어요 110을 치니까 나이스 좋아좋아 핀 빨 나이스! 버디 찬스! 버디 하자 버디 하자 우리 편은 좋아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겨 생맥주 4잔 두부김치 순대 좋다 야 너도와 붙여 야 더 붙여 피나고 그러면 두 명 버디하면 어떻게 되는 겨 한 명만 네 명 중에 한 명만 오 이게 좋아 튀어 올라가면 돼 좋아 더 가까워 우리 더 가까워 괜찮아 잘 붙였어 누가 니언지는 가봐야 되겠어 천재로써 이것은 오비 해저드 싼거 싼거 싱크 자 해저드에서 클짝칩니다 야 완전 버디입니다 여기 두룬 잘쳤다 나이스 잘쳤습니다 내리막 잘쳤다 딱 지울 수 있는 거리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저것도 없잖아 우리 여기 니어도 없잖아 니어 있어 니어 있는거야? 당연하지 어? 퍼팅 안해? 글짱 약해 약해 쟤봐 쟤봐 쟤면 안 되지 안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따불 따불임 줘 또 세다 또 보기 야 계속 보기네 연속 세월보기입니다 못 지었어 나이스 버디 어? 구멍 막았다 유리짱 잘해봐 나이스 나이스 버디 멕춘값 벌었지? 내가 치고 넣자 그랬잖아 내가 내가 하자고 했잖아 우리 둘이 야 투버디 났습니다 투버디 글쩍하고 난 X댔습니다 나이스 버디 근데 버디는 해볼만 하잖아 야 야 투버디인데 우리는 보기하고 따불이여 X댔어 어 이거 오른쪽으로 세입 세입 올라갔어 저기로 빨간거 하얀거 사이로 쭉 올라갔어 나뭇거리네 나뭇거리백 네 다행이다 살았다 시동 끄고 달갔어? 아니야 저 여기까지는 올라갔어 근데 이게 워낙 오르막이라 탄도 안나왔어 상도가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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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골프 화이팅 안 모여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잘갔어 잘갔어 나무 나무 왼쪽으로 종골프 전문가 오 굿샷 굿샷 젊은 봤어 저렇게 치란 말이여 잘했어 빨간대로 잘간대로 잘했어 딱 어디가 가르쳐준대로 응 세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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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습니다 살았어 살았어 올라가자 야 살면 돼 그래 살면 돼 살면 돼 그냥 살면 돼 올려봅니다 그래도 굿샷 굿샷 나이스 온 먼저 쳐 허허 허허 어 잘쳤어 짧아 어 막 맞았다 내 막 밑에 어 잘 들어갔어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어 나이가 안좋아서 짧게 잡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이거 타고 하자 안 되겠다 나 걸어갈게 그래 오늘 타고 가야돼 차량팀은 타고 갑니다 망으로 걸어가라 그래 망으로 걸어가라 그래 어 망으로 걸어가 어 찾았어 됐어 저 저 좀 내놓고 치세요 개 쓰고 있으면 내놓고 쳐 오우 거기서 치는겨 그러니까 오우 이야 이거 여기 걸릴 것 같은데 아냐 뛰어야지 그럼 아니 뛰어오면 나무를 아니 그럼 어떡해 절로 레이아업 하든가 레이아업 레이아업 하든가 네 알아서 해야지 만발트 받고 저업 해외 하든가 그리 빨간 거잖아 거기도 그린이야 빨간 게 그린이야 빨간 게 그린이야 놔두세요 칠 수 있으면 쳐 안 칠 수 있어 어 라인은 괜찮아 요게 문제야 이게 아 그건 니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니 진짜야 우리 용도는 거봐 나이스 나이스 좋아 이거지 겸손 마루풀어 따로 Switch 오achsen 잘했어 기가 막히네 나이스 터치 아 까비 Konstantor 으 으 으 으 파했다 아 그러네 첫 파했습니다 나도 이거 넣어야 파야 다 넣으시면 파야 나이스 들어가 아깝습니다 모기 아까 한타 먹고 나고 출시 있으면 쳐야 돼요 으 으 약해 아 꼬비 으 빠르게 나이 스파 오 자 2타 2타 주셨습니다 아 파 파이브 으 으 으 으 우측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더 좋아 아토 더 더 덜 가서 덜 갔어 아 으 더 갑니다 이건 으 으 다 초고 따라갑니다 구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잘공 나왔습니다 오잘공 어 글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올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을 오비나서 소정가장합니다 아 아 으 으 일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여기 가운데로 갔어 하하하하 아 으 이렇게 동시에 5단을 넘어갔다고 완전히 이거 내가 찍어줄게 아니 뒤에서 세워놓으면 돼 나도 더 큰 거 같고 나 작은 거 같고 왔어요 응 잘했어 살자 일단 살고 살고 후위를 도모합니다 부샷 좋습니다 마루 오비티에서 칩니다 오 170 포원 가능합니다 우측 뭡니까 가봅니다 계단 쪽 어허 철파덕 야 고망가 오 다행이야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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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 뒤에 이쁘지 어허 여기가 제일 이쁘어 어허 어 라인 봅니다 라인 살았어 공평 저거 죽은 겁니다 저거 죽은 거예요 오비야 오비 나옵니다 뒤에 뭘 좀 볼게요 오비를 멀리 치고 다시 친다고 이번 월 얘네들 힘듭니다 짧아 짧아 헐 많이 깝니다 여기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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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올라갔다 어 괜찮어 나이스 어쩔 수 없어 앞이 이래서 감소하면 안 돼 그렇지 크다 에이 철파덕 철파덕 나이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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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깠어 오 내 옆으로 왔어 그 열구 자칠레다가 걸렸어 아깝습니다 또 깠어 왓다리 왓다리 왜 이래 양궁 하겠는데 버팅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우정이 금 가는 거리야 나이스 나이스 고생했습니다 오른쪽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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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 이번엔 진짜 붙이기만 했어 응 잘했어 수터 죽여야 되니까 미뤘다 미뤘다 미뤘어 미뤘어 아씨 아깝이 트리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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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트리플 양파 경사 났습니다 이거 하하하 한 2개 그만 커 이거 이렇게 되면 자 고개 듭니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헐 많이 남았습니다 자 6번 올 파3 125 몇년만에 양파를 했습니다 응 코드로플 시작해 주세요 아 코드로플이여 오 굿샷 오 부드럽게 잘갔어 군검풀 나이스 떨어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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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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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옆그린 가겠다 나무 맞았어 위험하다 이거 여기 오른쪽 어 오른쪽 나이스 아 옆인이다 옆인 우그린 노란거 나이스 아 약간 왼쪽이다 감겼어 오늘 온다 사람 없겠다 야 아무말이 없어 아무말이 없어 아무말이 없어 가봅니다 56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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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됐나 오래됐나 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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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오 됐어 됐어 고맙가 나이스 오 좋아 오 나이스 오 좋아 오 왕박거리 나이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보기입니다 깔끔합니다 내가 하나 더 줄게 아까비 아깝다 야곰 어 나이스 파워 자 꿋꿋합니다 우리 어디 가야 돼 저기까지 다시 걸어가야 돼 와 탄도 안뛰면 나무 맞는다 그러네 나무가 꽤 높은데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